타이베이 101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타이베이 101 전망대 안내원입니다. 지금부터 타이베이 101 기념품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념품점에는 타이베이 101과 저희의 마스코트인 댐퍼베이비의 다양한 기념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념품점 바로 밖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위치한 우체통도 있습니다. 기념품점에서 구입 및 작성하신 엽서에 우표를 붙이시고 타이베이 101 기념 스탬프를 찍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분들을 위해 저희가 정성껏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